뭐 할라고. 이이. 듣도 못한 냉면이 있어 갖고 왔지? 그게 뭔데. 이이. 너 오행 양전형 알지? 알지. 너 중화냉면 좋아야지. 어. 좋아하는데 질문 그만하고 말해라. 다 왔는데. 오행 중화냉면이야. 그건 좀 새롭네. 어디서 샀어? 이 마켓컬리. 얼마야? 2인분 만삼종 900원인데, 고기랑 땅봉 소스는 한 개씩 뿐이 안 준다. 가격도 비싼데 왜 주다 말아? 에이. 그걸 알면 내가 마켓컬리 MOD지. 여기 앉을라. 됐고, 특징이 뭐야? 땅콩소스 들어서 특이하고 오향돼지 사태 들었댜 어떻게 먹어 냉면 진행시켜 냉장 해동 12시간 진행하고 면 2분쯤 되시고 헹구서 물기 짜고 육수에 오향장유 땅콩소스 넣고 진행시켜 이젠 별 지랄을 당하는 걸 하니가 이게 지랄인 것 같나 됐고 그냥 먹어봐 그럴까? 맛은 어때? 국물은 냉면에 땅콩소스 넣어서 좀 간간해고 면은 쫄깃하게 좋네 고기는 어때? 고기는 오향장유 그대로다 비교할 만한 맛 있어? 중식냉면에 오향장유 넣어서 먹으면 맛도 같을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집은 오향장유가 잘 되네 이것만 따로 안 파나?